너도 결혼을 좀 평범하게 하지 그랬어. 수준 많은 사람끼리 만나 살면 암만 호사가 되리라 해도 딱히 뒤말할 건 없거든. 살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. 결혼이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인생의 파트너. 어때? 난 남편한테 한 번도 화가 나 본 적이 없어서. 그럼 왜 나한테 묻니? 너 네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사랑받는 나한테 화풀이하면 어떻게 하니? 파트너랑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거? 네 남편 보니까 알겠더라. 무슨 뜻이야? 아니 난 한 방향 말고 마주보고 싶거든 우리 그이랑. 얼굴만 봐도 재밌어서. 진짜 별미야 이거. 이거 안 치워? 네 얼굴을 치우라고. 하지마.